4월 19일 촬영된 목격자 영상에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이란 이스판 주에 있는 핵시설에서 군인과 탱크가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두 나라가 최근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란 언론은 폭발을 보도했지만 이란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그것들이 방공 시스템에 의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영 언론은 중부도시 이스판 상공에서 드론 3대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원 자력기구는 금요일에 보고된 공격에서 이란의 핵시설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국제원 자력기구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핵시설이 군사 분쟁의 표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이전에 트위터인 X에 올린 글에서 밝혔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이번 공격의 배우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즉각적인 보복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